또 어제부터 희대의 남북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.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북한이 올림픽 참가한다는 위장평화공세에 휘말려가지고 북핵 완성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남북회담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? 북핵 제거입니다. 북핵을 갖다가 비핵화하는데 그게 회담의 가장 우선 주제가 돼야 돼요. 그런데 그거는 말도 못 꺼내요. 말도 못 꺼내고 북핵을 완성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정치쇼를 하고 있대요. 그래서 DJ 노무현 시절에 넘어갔던 수십억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이 되었고 이 정부는 그에 이어서 핵무기 완성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휘대의 정치쇼를 하고 있대요. 나중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기망과 술수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. 우리 대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이번 6월 선거에 앞장을 쏘야 돼요. 그래 해주시겠죠? 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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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